오늘 자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게 목적이셔서 전반적인 취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문외지능기금 심의를 앞두고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창작하시는 예술인들이 보기에는 저희 공모서류 양식이 되게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위원회 사무처 워크샵을 통해서 최대한 심의에 필요한 부분들을 예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런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과 심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심의 과정과 심의 결과를 최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예술가의 입장에 맞는 심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청에 보면 작성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항목이라든지 꼭 예술 창작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용어들이 행정용어와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행정용어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청 서류 양식을 또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매년도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공모 서류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이 앞으로 연말에 저희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예술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과 열린 과정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인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청주, 광주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심의 진행에 있어서 일부의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풀들을 대폭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도 1차 심의와 2차 심의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1차 심의 후에 여러분들에게 결과들을 알려드려서 다른 지원 사업에 응모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결과 발표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올해 심의의 기준과 원칙, 방향 이런 것들을 현장과 다시 토론해 보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심의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혁신적인 제도들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심의위원제 같은 경우에는 창작산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담 심의위원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다루어졌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공정심의평가관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가장 큰 요구인데 사업들이 연중 공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인 경우에는 분기별, 반기별 공모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시각에 있는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연계된 사업인 경우에는 1차 심의를 면제해서 2차 심의에 바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증받은 단체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관객들이나 예를 들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를 심의에 반영하는 관객평가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들의 풀을 넓혀서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라는 수시로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의과정 공유를 확대해서 심의 결과 발표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 과정에서의 개선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도 심의에 또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술가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예술가들과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을 의무화해서 인건비가 편취되거나 예술가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이슈가 되었던 미투와 관련돼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전력이 있거나 무리를 일으킨 단체나 개인은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올해 전년도까지 10%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심의 자부담금을 개인이나 청년 그리고 실험적 성격이 강한 예술 이런 사업들에 한해서는 자부담금 의무 부과 제도를 폐지하도록 지금 공모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각 사업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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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